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나타났노? 자담치킨 먹다 손은 닦았나? 핸들에 다 묻는데 젓가락을 치킨을 먹는다고? 순살이 아, 순살이야? 그럼 인정 저 우리 댐보 불안한데 벌써부터 저 오늘 좀 뭐지? 내 화면상에서만 보일지 모르겠는데 수용되기도 해요 안전거리 합보하세요 자, 프랑스로 시니 자, 회전교차로 아, 아 아, 아 뭐야 회전교차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들렸어 어? 잘 들렸다고 아 어? 왜왜 뭐지? 어 어, 어쨌자 자담 치킨 맛있냐고 어 아 아 아 아 아 우리 후라이드 먹는 거야? 어 어 시킬까? 아니 내일 시키자 내일, 오케이 오케이 아싸 치킨 오올 역시 닭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여러분 응 자 와 하루는 썼던 것 같은데 맞교환한 쿠폰 와 bil que 비엣지씨가 더 맛없었어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저 다 치킨집 저 브랜드 다 교육 한 번씩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 동네 BBQ 어딨나 했더니 집 바로 앞에 있던데 사장님이 앞치마 다 튀기다가 앞치마 두른 채로 그냥 오던데 야 나 쿠폰이 맵슐링인데 손살 야 매운거 못 먹잖아 아 일단 먹어봐야지 어 그래 어허 이놈을 시키고소 야 이놈 시키야 저격당했네 이놈 시키야 누구야 땜보야? 너 말이야 너 이 시키야 왜? 근데 왜 나 얘기하는데 뭐라 야 매운거 못 먹으라고 니 혼자 다 터먹으려고 어? 이놈 시키가 아니 매운거라 그래 매운거 못 먹잖아 라고 물어본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 살살 타두소 쟤 지금 카이니 매운거 못 먹었어 매운거 줘 줘서 히브린거 잖아요 네 그렇죠 저새끼 난 매운거 못 먹돼있거든 분명하게 틈새라면 매운맛으로 보냈어 저새끼 원래 저래요 내가 내가 라면 2개씩 끓여 먹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먹어보는 라면이야 그리고 매운맛이 강조돼있어 라면에 하나만 끓였거든 심지어 계란도 뽕당했어 매울까봐 군물 남겼잖아요 그냥 한 모금도 안마셨어 면맛 끓였어 틈새라면은 한번도 안먹어가지고 신나면은 먹으면 안하거든 틈새라면 저 틈새에 꼽아버려야 돼 저거 편의점 갔는데 진짜 틈새에 꽂아놨더라 애들이 우리집 GS있잖아 토스트형 밑에 거기 누가 도시락 코너에다 틈새라면 꽂아놨더라 알바 빡치겠던데 진짜로 아니 이 동네 무슨 잰 밀들이 어디있다고 냉동칸에 꽂혀있더라 왜 이런값대로 꼽아놨구만 왜 그것도 냉동도시락 냉동도시락 냉동실에 넣어놨다는거야 라면은 미친거 아니야 그니까 자 속도 70까지 올릴게요 아이고 난 그놈아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이고 틈새라면은 내가 좋아하는거야 내가 집어서 무엇을 먹었지 아니지 아니지 남의 집에다 낑겨놓으면 어떡해 우리집에다 낑겨놔야지 아 그리고 당근에서 당근 부동산 있잖아 응? 당근 부동산 정확하게 너 건너편집 있지 응 그 지금 7층 응 방 나왔거든 응 300에 35분과 30에 나왔더라 음 오케이 그래부터 뭐 우려랑 연관은 없지 응 아 아 우리는 지금 파리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아잉 근데 다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어 크로저킹으로 따라가고 있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너 목조치까지지 이대로 오면은 사고 1도 없이 가겠구만 예 좋지 뭐 아 아 다리 위 경치 좋다 마을이 그냥 아주 잘 보이는구만 근데 댐버가 좀 앞쪽 순서면은 좀 사고로 내고 뭐 하이패스 1위 원투 원투 맨디여가지고 사고 내봤자 아 그 차가 없어 사이패스 1위 비호야 잘 따라오면은 차단계 올라간 채로 통과한다 너 그치 자 틈 줄게 네 고대로 속도 내가 들어오면 돼 고대로 속도 공격자 좋고 비가 내린가고 화창한데 아 해가 뜨고 있습니다 어 해는 뜨고 있고 그 비오나 지 꺼라 옵션에 들어가서 아니지 빗소리도 한 번씩 들어줘야지 아 유로트럭 빗소리가 너무 굳어가지고 사운드가 자라 유튜브에서 ASMR 틀린게나 대충 몇 시간 코스야 이대로 가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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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30분에 2시간이 돌아볼게 너희 자라 다 큼직큼직하고 경치좋은 도로로만 뽑아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강의 3시간 강의 3시간 강의 꼬부꼬부길이 없지 중간에 이벤트성으로 있기는 한데 그 그때 뭐 그 터널 같이하는 터널 그건 말하는거야? 아녜 포토존에 있는데 레암보 좀 붙여라 아저씨야 아 80까지 올릴게요 80까지 올릴게요 80까지 올립니다 80까지 내려야죠 그렇구나 1도 프랑스 진입 하이패스 1,2 2차사 2차사 1,2 프랑스 내놓은거 먹었어? 자 80까지 이제 돌아서 내려가면 올라갈게요 올릴게요 아니 배고프다 집에 보내줘 아니면 현금 줘 내가 가서 포장해서 먹을게 알았어 없나 그럼 하하하하 그래 왔는데 형님 치킨 드세요 그러면서 갖고 왔는데 뭐 치킨 맛 과자 이런거 사오거나 그러지 말아이 자 80 80 80 어 어 그 이름 생각이 안나가지고 80 시키지 하하 시키지 시키지 아 있네 여기가 고항 밑에 가구네 지하차도 위에가 바로 고항입니다 그렇구만 류야 비행기 타야지 풀심 해야지 풀심 금방 따라 붙을거야 어 자 전방 우측으로 빠져서 올라갑니다 중간에 차량교차로 올라갔어 어디로 올라가 공항가 아니요 공항으로 안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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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당황 올라와서 속도 70 10 아이고 핸들 아이고 아이고 왜 노타리가 이렇게 공살이 끼는거 풍경 먹었어? 아 그냥 지나가게 그랬다 아 회전교차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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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속도 제한이 있다 오우씨 표지판 야 야이 비호야 말해줘야지 앞에 장영문 있다고 자 도로 안가운데 외국인 정차 자 여기 갓길에 잠깐 정차할게요 오케이 정차 정차해서 체크하고 갈게요 탐 탐 먼저 가래 아 다 왔나요 어 그런가봐 좀 이따 온대 오케이 출발 오케이 그럼 출발 자 집길입니다 집길 그 좀 속도 좀 내자 빨리 빨리 가자 안전을 위해 70 안전 이거 놔 말이고 그냥 가 바이버 내가 너도 쓸까 80까지 올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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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좀 그래도 괜찮네 그 나무 숲이 많아 가지고 아 전방 인터체인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냐 이거 너무 빡자부터 올라가는거 아니야 엉덩이? 왼쪽 막 박으라 하는데? 어 꼬랑지 엉덩이지 어 결과적으로는 안 바꿨어 바극 끝처럼 보였어 그치 그래요 자 요금소 1,2차로 1,2차로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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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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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소 지나고 나서 뒤에서 나오면 바로 냅시다 자 우측으로 요금소 쪽으로 내려갑니다 리모주까지는 갈 것 같은데 잘하면 그래도 안전을 위해 가는 길에 주유할게요 요금소 1,2차로 1,2 기름값 대주나? 자 셀프입니다 아 그냥 셀프 내가 넣을테니까 기름값 대주냐고 예 가격도 셀프입니다 오케이 앞에 우리 톨게이트 사고 하이디 우리 앞 톨게이트 사고 서행 어 사방에 박았어 서행하겠습니다 불스원인샷 자 1 플러스 할인특가로 모십니다 고고고고 요소 2m당 할인된 특가로 모시겠습니다 자 BBQ 쿠폰 할인된 특가로 모시겠습니다 야 쿰팡 한 10개 모아야 된데 그러니까 주유 한 10번 해야 된데 주유 한 100번 하면 하나 주려나 말려나 오 좋네 요새 세차 서비스 해주던데 트럭들은 이야 폭도 80으로 올라갑니다 다 붙은 관계로 야 거기 막 해디데 올라가 하면 안된데 육아 거기 막 헵디 올라가 하면 안된디 다르기 틈 없죠. 비켜줄게 아우 우리 도로가 간적하다 왜 외국 유저도 안 지나가야 옆에선 열심히 밭 갈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푸라게 만들고 있네요 여기 두먹이 두먹이 저 혼자 파밍하고 있어 오늘 딱 땡땡하고 저기서 파밍하고 있어 아 절짠하니까 사장이 혼자 지금 몇 땅에 해당하고 해당하고 있잖아 외국 나가니까 자 속도 90까지 올라갑니다 90 다음주 목요일 시간 되나 안되는거 아이가 그렇지 아 여유 부족했다 가는 앞에 주소하면 되겠다 가봐 가자 지지 좌우 지지 지지 아우 주소 손님 먹으네 아우 주소 손님 먹으네 소원이 하니 아우 주소 손님 먹으네 르베라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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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넣어라 밤만 채우면 된다 엉덩이 디오랑 박았네 아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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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를 하고 갑시다 바로 출발해 자 주유를 다 했나요? 어 다했어 출발해 자 그럼 슬슬 출발하겠습니다 응 속도는 다 모였을 때 울릴게요 어 그러게 이런같이 원체 사니까 응 어 속도를 해라 모였다 아 아 다 모였어 속살려 아 90까지 올라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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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행합니다 서행 60 아 저번에 왔던 도로잖아요 여기 아 왔었어 니 그냥 가면 안다 니 그 터너도 아닌데 터너이라고 가다가 걸렸잖아 건물에 음 자 조심조심 네 네 올라갑니다 오케이 꼬불이 꼬불 길이 있긴 있네 없는줄 알았던가 허 터너 가봐라 어 웬 아 지금.. 남의 집 부수고 들어오게 막 그런거야 뭐 이상한 데로 가있는데요? 뭐가? 너가 이상한 데로 갔으니까 이상한 데로 가있겠지 전에 그 주유소인데요? 아 이제 종사한거야? 저장 안하고 저장 안하고 끝나보겠지 방해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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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달려와 저장 안되면 그 코스 보고 마을에 가서 거기서 나와서 합류하던가 지금 어딘지 위치 얘기해줘? 아냐 거의 다왔어요 오케이 어우 어우 트럭 막 드리붓하네 이게 맞나 어우 어우 뭐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이래야지 더위주로 하니까 운전이 가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아 그런데 저 이거 자 아 점프 안된다 점프 안되 부딪기 이빠있어 점프 안좋은걸리 점프 안좋은걸리 외장교차가 또 있어요 아 저 이거 잘하면 안되네 중간에 무슨 시멘트 조각상 있네 여기서 낙이 있다고? 속도시야? 아이씨이 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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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야 짐짐 방을 하잖아. 왜 핸들을 왼쪽 꽂고 있었노 아유 저 왼쪽에 선풍기 돌아가고 있네 와이파이 근처에 선풍기는 뜨거웠어요 한번 해봐라 그래 이와야 저거 니 푸싱 비행기에 달아봐 엄청 빠르게 잘 갈 것 같아 잘 가겠는데 맨날 저 제프트 엔진만 보시기 말고 저런 것도 한번 물어봐야지 그 소리 안나잖아 왼쪽에 저쪽으로 돌고 있는데 아 그래 어휴 어휴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위치? 어 나르본 보러 가고 있다 나르본 나봉 몬페리에 가기 전 나르본 가기 전 비져본다고 잠깐 섰어요 저 잠깐만요 몬페리에 있을게요 나 올라갈게요 죄송해요 자아 조심조심 쏘지 쏘지 땡보 지도위치 알려준다고 하다가 멀리서 헛버렸네요 자 소잉 아니 디오는 왜 그렇게 올라가 자아 반반에 요금소 그치 아껴야지 자 하이패스 1 2 1 2 몬페리에 있어요 저 몬페리에 라저 뭐라고 종목 몬쉘 오케 통통 통통 공농쉘은 피넛버터가 짱이죠 야 너 유저 닌 네임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거 F11번 킬 맞잖아 여기로 하죠 F11 너 왜 안 돼? 못 뻗었어 10.106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알트 탭이나 이런 거 잘못 눌렀을 때 발생되는 렉입니다 이럴 때는 알트 탭이나 눌러서 붙여야 됩니다 안 되는데? 모르겠다 가지 뭐 여기로 하죠 직진 어! 풀렸다 풀렸는데 안 뜨네 아 이제 된다 어 부산 오시오 부산 야 속도 90까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90 혹시 국밥 돼지국밥 그쪽은 맛없습니다 부산은 돼지국밥 대중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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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을 많이 넘어가야 돼 어 방금 방금 한해이가 우측으로 갔는데 전반나 체국밥 오버 수리 трав 중 대중국밥 마이콜 먹고 자라야죠. 자 요금소 12. 1212. 자 요금소 1212. 자 요금소 통과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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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아 저 기름 나야 해요. 오이. 음 카드 없어요. 카드 주의소. 통장 나라로. 그 DYC 카드로 주소. 카드 없다니까 통장 나래 통장. 월급 통장. 나 카드 실물. 나 카드 실물 없죠. 다 페이 밖에 안쓰기 때문에. 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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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쥬. 고기엔 뭘 봅니까. 본 것 같은데 나는. 네 거울을 보십쇼. 아 손가락을 자르면 돼. 하핰.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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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 지문을 쓰고 동체인식 쓰죠. 눈을 뽑자 뽑아봐 뽑을 필요 없지 그냥 끌고 가면 되잖아 어 끌고 가면 되지 영화에 영화에 보니까 그래 하던데 찝찝 디오를 접어서 넣어갖고 다녀야겠네 어 예 예 남모 운전자 등장 지폴더 마냥 니 아이패드 접힌 한번 접어보자 아니야 괜찮다 접고 다시 휘면 된다 바로 너 Z 가지고 있잖아 그거 한 두세번 접힌 확인해 보고 싶은데 한 번밖에 안 접혀 응 한 번밖에 안 접혀 아 두 번 접줄 수 있어 나 아이 못 접어 못 접어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면 몰라도 아니 앞으로 한번 접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한번 접고 다 펴 응 뒤로 한번 접고 접히지 두 번 아니 안 접힌다니까 뒤로 접힌다니까 안 접힌다니까 모드폰은 뒤로 힘 조금만 줍니다 주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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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주휘소 니는 주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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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주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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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호두가자 맛없다 여기 호두가자 맛없다 여기에는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이승 어 이승 이불련 틈 이불련 이렇게 이불됨 이불믄 롱탕은 롱탕이지 퀸 출발 잠시만요 자 정찬기에 현장실 다녀 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없어 출발 갈거에요 없어 화장실 갈거에요 아 갈거에요? 아 갔다왔어요 그럼 쌈에서 말리면서 가세요 뭔 말려 말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쌈에만 말려야 되겠어요 4, 5발이 더 뛰어야 될거야, 시간적으로 어허, 땜버 거참 그래 곱쌀의 끼임이나 아, 차 키스 다 나네, 디오크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데 누가 괜찮다고 했는데 아, 이거 키로수 더 많이 타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니 차가 괜찮다는거야? 그렇죠, 지금 이거 이거 얼마 탔냐 아니 니 차가 문제야, 디오호 차가 키스 났잖아 내 차야, 류로가 똥쳐여가지고 아, 저 디오타고 있는거 류로야? 네, 4, 5, 5기 아휴, 똥차는 아니지 저거 그래도 땡고야, 너 그거 몇만 탔다고? 저요? 저요? 응 186,185키로요 얼마 안 탔네 야, 이거 무탈 생각나는건데 우리가 치트를 쓰든 모두를 쓰든 뭘 쓰든 도는 뻥튀기하고 내비에 뻥튀기하고 죽잖아 치키라고? 키로수 조작 안되냐? 이거? 네, 안돼 아, 아쉽네 내가 지금 95만 탔거든? 어 재밌어, 100만 찍었댄구야 야, 그거 꼭 찍어라잉? 그 영상 찍어야 된다 오케이 딱 100만 찍으면 딱 수샷 찍어나야지 고 자, 출발합니다, 서서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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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저 전드라가 나한테 디에지 선물해줬는데 내가 그 뒤로 안 탔어 그 뒤로 한 번 더 자, 안탔어 아 너가 나한테 사줬는데 어 니가 나도 선물해줬거든 속도 80, 30까지 올라갑니다 90 근데 내가 똥 따는 이유로 한번더 안탔지 현대 페르피랑 옆을 지나고 있어요 오리차 먹냐? 많이 먹어 운보라지 야 요금소 요금소 1212 하여 그렇지 자 다 붙었나요 자 출발합니다 와이파이 돼? 80 90 90 어 나는 내 것도 되는데 안테나 꼽아야 돼 가지고 아이치 하고 그냥 안테나 쳐박아놨어 어 맞아 나는 안테나 다 박아놨는데 잃어버릴까봐 나는 그냥 쳐박아놨어 아이치 컴퓨터 외형 상하게 이거 꼽아야 돼 이러고 그냥 박아놨어 아이치 컴퓨터 왼쪽에 저 피라미드 같은 건 뭐야 피라미드가 있었나요? 어 있었어 요호 자 국경을 통과합니다 스페인 자 스페인으로 진입합니다 자 프랑스 혈통과 스페인으로 진입합니다 스페이면은 항소가 유명한 거 아니야? 몰라 스페인으로 진입하여보 아래세이가 ♥ 마드리드 마드리드 안가봤어 몰라 아우와 아 와 간다 몇 킬로 남았노 105킬로 남았네 와 스크래샤 찍나 많아 장소 보고 적당한 곳으로 찍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출연비 주나요 물어봐야지 출연비 주나요 물어봐야지 출연료는 방송 키우고 계신 각 스트리머분께 문의 바랍니다 줄게 디오야 온나 니가 치킨 사주는거 왔어준대 있잖아 나도 오면 줄게 하하하하 어 아닌데 내가 반대로 가야되데 그럼 밥 안돼요 밥 밥으로 통치자고? 이야 그래 알았어 5시계 챙겨 가야지 어차피 배제비가 돌아다니네 야 기차니까 저기 버스 실물에 영상 올린거 보니까 왜 기차같은 버스 있대 그래 총 3칸이대 덩어리가 아 총 4칸이야 그걸 운전하는 아 알았어 가 아봉이구만 아 왜 돈 많잖아 버스 20일은 적자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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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와리가리 치는 누구고 빡빡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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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타 아.. 아.. 19km 다 왔네 저기 뭐 포토전이 있네 가는 길에 아니 저건 명소전입니다 명소전 어 광명소전 아재들 아직 개그했죠 어.. 속도 제한 걸렸다 아 여기 터널 희한하네 느낌 좋네 구멍이 많이 나있네 저거 터널 아래 저거 뭐지 타이어야 뭐야 우측에 뭐 있던데 비상 주차장에 어.. 비상 대피소? 어 대피소에 뭐 있던데 그 뭔가 그렇죠 좋네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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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꺾어갑니다 아 왔네 다 왔어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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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미끄러워 회전 교체로 조심 우측 아 아 아 아 뒤로 아저씨 어우 좋다 마지막 뒤집어오는데 서랍네 네? 아 목적지 도착 뒤집어오는데 서랍어요 아 아니 야 나 도착했으면 자 위치를 한번 쓸보고 사진 찍을만한 명수가 동명수의 바다의 왕자? 너 왜 더한데? 아니 벌써부터 아재하대하고 있어 이 아잉 경보는 어디다 좀 찹니까? 어 카루하고 카이님이 왜 마주보고 뽀뽀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런 사이야? 자 앞으로 갈게요 따라오세요 앞으로 갈게요 응 우리 앞으로 가면은 너랑 반대인데 바향이 하나 돌리라 덴보 가자 아니 뭐 야 선택을 해 가든가 말든가 어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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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 유우 와서 좌회전 좌회전 어우! 나 미끄러졌어요 뭔 소리예요? 우측에 브로드 비포장하기 좋은데 나무 있다 근데 이거 갈 수 있어 포기 주우우우욱 ướ 귀하곤 주우우욱 주우우 주우우욱 주우욱 주우우욱 주우욱 주우욱 주우우 가입시다 자, 중앙 대형 회전 교차로에서 정차할게요 이게 기차길 아니에요? 예요 우리가 기차가 되는 거지 뭐 자, 옆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아, 턱이 높아 보인다 여기 기차 지용 오는데 기차 안 오는데요? 아, 저거 저거 알람 소리 나가지고 기차 오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어느 방향에서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 띡띡띡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짝이 안 맞는데? 뭐야, 이거 짝이 안 맞는데? 뭐야, 이거 짝이 안 맞는데? 어, 이거 안 올라가기네 오른쪽에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그냥 아아아아 기차길 막아도 됩니다 역 앞으로 가라 가운데 쓰란다 앞으로 가라 가운데 쓰래 야 땡궈주자 잠깐 아니 좌우로 붙으면 4대까지는 되잖아요 5대도 충분히 됩니다 일자로 좀 맞춰봐 일자로 쭉쭉쭉 근데 이거 무슨 스킨인데 왜 이렇게 뿌옇게 나가 어? 알렸다 디오님 차 컨테이너 뭐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나 누구 컨테이너야? 저거 낙타 디엣씨 무슨 색으로 보여요? 하얀색 바탕에 노란색인데 하얀색 부분이 막 뿌옇 아 디오차 말하는거구나 어 좀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아이보리색 같은데 어둠? 아니 뭐 거뭇게 막 똥박이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게 그림자 낀 데하고 또 다르구나 어 그림자 낀 데하고 달라요 어 그런 느낌 없는데죠 어? 내가 잘못된건가? 저는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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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